돈을 사랑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근심에 질려 지옥을 맛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. 자 우리는 할렐루야로 응답합시다. 할렐루야! 아니 저는 돈 안 되는 거에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. 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. 형제님. 돈이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! 내장도 그리기 2 2 3